영상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연안님, 우리 명수 오빠는 좀 점깨 주세요, 점깨. 점깨 줘, 연안. 혹시 저 데뷔했던 우승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 낮출래? 아, 정말 저 형. 경험에 붙인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되지 없어? 이름들 왜 들여요, 여러분. 그건 맞는 거야. 그래요, 그 유니폼이 굉장히 비싼 거. 그쵸? 아니, 그래도 친한 사람인데 우리 두 번 이상 만났는데 날짜 또 안isce?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린다고. 이상하게 잘 어울린 의상이라! 가볍시다. 오, 반능. 쟤 먼저 쟤 러크톤 같아요. 자, 일단 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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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날이 무겁게 해요, 이제. 그걸 왜. 세워부터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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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김현아 메이크업 따라잡기 와우! 오늘의 마지막 수업! 신나게 돼, 신나게 문 여기 들어오지 어? 아닙니다, 형님 여기서 몸 풀고 있으면 내가 들어올까? 걸쳐놓으면 안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지 당연히 찢어질 것 같아 걸쳐놓으면 어떻게 해 스트레칭을 해야지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찐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찐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찐하게 하죠? 내가 협회야! 나한테 일을 하죠? 여기 어느 순간 권리 이런 거는 다 없는 거니까 안무를 안내고 안무를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협회야 우리 저 이별의 권리 한번 가보자 이별의 권리야? 이별의 권리 이별에도 권리가 있어야 돼 무슨 노래야? 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끝쪽으로 가 너는 저 들어본 적은 끝쪽으로 가 자 아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나도 괜찮아 하! 컷 못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찐하게 한번 가보자 찐하게 하나, 둘, 셋, 컷 하! 하! 둘, 셋, 셋 하! 찐하게 찐하게 하! 컷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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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τέ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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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아니, 이거 다 있는 거잖아! 아니, 이거 다 있는 거잖아! 아, 나 한번 봐! 아, 창조적인 게 다 있는 거네! 아, 이만큼은 맞지 않잖아, 그게!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봐! 내가 협회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여기서는 권리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다 없는 거야! 아, 뭐가 새로운 거야! 이거 다 짓댄스잖아, 이거! 그래요? 그럼요! 나가! 아, 뭐! 왜 나가야 돼요? 그럴 거면 나가라고! 그리고! 저 친구, 저 친구! Excuse me?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고! Excuse me? 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여기 부드러운 신고 들어오네, 이 친구 가지고! 제정신이에요? 화이트 신고! 아, 근데 저 인형 좀 치워주세요! 무서워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에이스예요! 협회? 어제 근데 대회 때문에 밤새 연습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매운했어! 그럼 이번에는! 다른 작품 한번 나눠줄게요! 오, 드디어! 미국의 작품! 이별의 사골세! 한번 나가볼게요! 이별의 사골세? 나는 이별로만 120가지의 작품이 있어요! 어차피 아까 했던 거 아니거든요! 이별의 채무, 이별의 사골세, 이별의 전세골! 새로운 걸 좋아! 새로운 걸 좋아! 진하게 가는 거야 열심히! 어, 좋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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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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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새로운 원생이 하나 왔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 같은데 내가 미안해요 나 TV를 잘 안 봐가지고 뭔 소리야 김영상 그거네요 김영상 피규어 영화 죽음의 무도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죽음의 무도? 표정 뭐 이거 난리가 나요 내가 정확하게 86년도 아시안게임 때 그 비슷한 걸 했었어요 죽음의 무도독 뭐를 묻어? 죽음의 미더덕 뭐를 묻어? 죽음의 미더덕 내가 동해안에 놀러갔는데 미더덕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보고 그럼 마지막에 어떤 거 했는데요 내가 미역을 양손에 들지 그러면 어떡해요 초장을 찍은 상태에서 이대로 먹어 내가 아니 왜 웃기다고 왜 웃기다고 왜 웃기다고 월드스타와 미더덕을 못해 그러면 동작 하나하나 줄을 한번 보여주고 우리 김연아 선수가 갈라쇼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객 여러분께 많은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선생님 알려주시게요? 우리 동작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쓰셔도 된다는 거지 우리 학원비는 이따 가실 때 마음에 드시면 계산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옷 주고 가 주리는 걸 왜 자꾸 달라고 그래 이거 한 벌이면 돈보다 나아 아 참 MC야? 예 아니면 나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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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밟지 말아요 자 그러면 한 동작 한 동작씩 우리가 김연아 양에게 선을 보입시다 이게 김연아 세계적인 희한이 당연하지 음악 주세요 5, 2, 5, 6, 7, 8, 9, 8 기대적으로 김연아 선수였는데 맨날 알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세계적인 슈카가 그 수많은 세계 관계를 합려 차별화 차별화 나와 있어 맞아 있어 다음 팀이 수박 주세요 5, 3,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5, 6, 7, 8 너는 기분이 안 됐어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안도전 전화받고 그냥 왔지 넌 지금 하나도 생각한 게 없는 거야 들어가 있어 드러나 있어 주말버라야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외모로만 승부하려고 그러지 마 자 음악 주세요 오 저keeping 이렇게 아 Phase 아 이건 flavs 아니야 응 다 기억 AdvTo 아이 그 heights 아니냐 뭘 вien N야 내가 연습 안 할 거야 어? 어? 너 에이스라고 연습 안 할 거야? 빰밤, 빰밤 Quin 우리가 못뻑은 동작 을 ready 전 음악이 나왔네 자, 못 빠진 동작 잠깐만, 그 전에 이 친구가 이걸 따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봅시다 아, 그럴까? 이게 사실 우리 동작들이 고난이도가 많아가지고 자칫 저희 동작 따라하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못 따라할 건데, 우리 거 이런 거 되냐고 이런 거, 이런 거 혹시 김현아 선수 스트레칭 같은 거 혹시?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게 어떻게 기본이야 아니, 스케이트하는데 이게 표현해 기본적인 스트레칭 자세 기본적인 거 길이부터 한번 해봐요 우리 저,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김현아 선수가 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그냥 찢으세요 맞지? 내 스타일이야 길게 얘기하네 나가, 아니면 찢어 둘 중에 하나야 나 찢으면, 찢으면은 나랑 데이트해야 돼 나랑 데이트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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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진 대단한데? 주말 버라이어티를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라고 나오면 안 돼 생각을 하고 나와야지 주말 버라이어티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요 자 찢을 때 어? 찢을 때 골반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고 아, 정말 이런 걸 발방향 네 어느새 내려간다 오, 언니 많이 가 형도나 웃길 거야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해 마음에 갈등을 하지 말고 결정을 해 웃길 거야 아니면 제대로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말려줘? 착해요 그래 맞아, 많이 찢었다 아니야, 해야 돼요 맞아, 나 아까 했어 나 진짜 나이 먹어서 안 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나이 먹어서 안 돼 지금 연하 선수가 관리해주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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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좀 죽 No akers 알osto 괜찮아요? 연하 선수를 괜찮아 그게 혼동아 죽는 거야 이리 와 정 뭘 자꾸 연하 선수한테 뭘 달래 아니, 우리 김현하 선수가 그러면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저희가 무완도전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뭐 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므로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준다 해드리고 싶었네요 야자 타임 한번 해? 어떤 거? 야자 타임? 야자 타임 괜찮아요? 좋아요 잠깐만 근데 우리가 좋을 게 없잖아요 나이 먹었는데 어깨 왜 없어 우린 좋지 자 준비 시 자! 연아야 나 맛있는 거 좀 사줘 친구로 돈 잘 벌잖아 니가 다 먹어 연아야 좀 찢어 무슨 소리야 홍철아 난 잠가 입 잠구네 입 잠구네 연아야 연아야 우리 친구니까 너 우리 집에 오늘 놀러와 내가 너 초대할 거야 너 와이프 있잖아 연아야 니가 해외 나가 있을 때 우리 반에서 처음으로 결혼했어 우리 연아 저 항상 추운 데 있잖아 너무 찬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국물 좀 사줄게 어? 무슨 국물 사주려고 어? 무슨 국물 김치 국물 무슨 국물 김치 국물 아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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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에 어린애 콤비 형 콤비 같아요 어 명성 배터리 다 됐는데 방두리 진짜 아 나 웬만한 애들이 막 방두리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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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뭐야 따뜻한 김치 국물 아 따뜻한 김치 국물 아 따뜻한 김치 국물이 뭐야 미안해 자 애들이 말은 없어 미안해 연아야 연아야 가가지고 뭐라 그러게 이 친구들한테 야 울어 너 생선 생선 좋아하니? 네 연어 먹을래 연어 연아 연어가 안 부는데 진짜 아 진짜 빤대리 방두리다 너 피곤하니? 집에 방두리 집에 방두리 너 말하고 말래?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 못하고 너 이렇게 너는 어려울 때 생각해서 김치 국물을 야 너 그게 한 애드립이야? 어? 신인 시절 방송에 한 커튼 나오려고 노력하던 네 모습을 생각해봐 연아 미안해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 씨한테 따뜻한 김치 국물 자 이제 해저 타임 끝! 됐어 이제 그만해 공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저기 저 우리 연아 선수 여러 가지 보면은 그 피계스케이팅에 뭐 스파이럴이라고 하나요? 스파이럴? 그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비엘만 이나바워 이건 뭔가요? 김연아 선수 어?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니야 이나바워 이나바워 자 그러면 저 이나바워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뚱뚱하다 너 야 되게 조용할 때 얘기해서 다 들리잖아 어떻게 할까? 웃길 거야? 제대로 할 거야? 뭐야 두건 얘기 갈등도 뭐 갈등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오셨는데 허리 재키는 거? 허리 제대로 재껴봐 오 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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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그냥 제가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릴게요 여기서 꺾어갖고 김연아 선수 한번 볼게요 이노바워 이노바워 다리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 동작을 제대로 따라 오 오 오 홍철이 홍철이 잘한다 맞지? 그러면 다음 동작도 어떤 거 한번 나가볼까요? 스파이럴 점프 좋네요 세 세 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깜짝이야 와 이거 몇 바퀴야? 한 세 바퀴 되는 거 같은데요?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천천히 돌아봐 세 수가 없잖아 지금 몇 바퀴 들어가서 천천히 돌아봐 내가 한 바퀴 보고 세지 아 참 자 우리 저 기일씨 다리는 그래도 호리호리해 왼쪽으로 도세요 이쪽이요? 좌회전 좌회전 나 이쪽으로 밖에 못 도는데 그럼 왼쪽으로 도세요 상관없어요 방향은? 그렇지 아 뭐야 이거 주말 버라이티를 좀 준비를 해서 나와요 몰랐어요 선생님 팔을 좀 위로 올리면 더 가를 수 있죠 가산정이 부터 아 그래요? 진짜? 아 그거 얘기해 주셨으면 가산세가 부터? 가산세가 부터? 뭔가 불편하니까 몇 바퀴? 몇 바퀴? 몇 바퀴? 몇 바퀴? 몇 바퀴? 다시 한 번 해 잘 봐주세요 네 형제 어떻게 돼? 어차피 얼마나 돌고 싶었으면 우리가 우리가 누군지 연하 씨 앞을 보여줘 아니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턴 돌아 그냥 턴 돌아 가볍게 턴 좀 보여줘 오오오 Correct. 오오오 보니 또 1번. 11번 선수. 워우, 너 세 명이서. 야 제라. 너 지금 멤버들이 다 살게. 맛있게 다 살게. 한 번만 더. 못 살려. 감사합니다. 놀랐죠? 어차피에 꿈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야 못 살려 저 지금. 두 바퀴만 세 바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웬일이야?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지금 피규어 시작이 늦었나요? 많이 늦었어요 몇 살 때 피규어를 시작하면 이게 좀 좋을까요? 저는 일곱 살 때 시작했는데 혹시 네 살 정도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해외에는 이게 연령 제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까? 나이가 드셔도 고객님 좀 간지러움 한 거 있어서요 잠깐만 여기로 와요 등이 가려우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수업 망해드릴까 봐 여기 기능 나가 이번에는 스파이럴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한번 저희가 좀 배워보시 있을까요? 네 스파이럴 1번 아사이다마 선수보다 아사이다마 아사이다마 맥주 미치겠네 그림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사다마호 선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아사다마 아사이다마 아사이다마 아사이 왜 이래? 형도나 집에 갈 수 없어 집에 갈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안녕 지금 세계적인 스타모션 없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스파이럴 한번 배워볼게요 스파이럴 이거 진짜 영광이야 보자 오 오 오 오 오 잘한다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난 꿈을 꾸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요 난 무릎을 꾸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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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영상도 있어요 아 아 어 어 못다 못다 자 우리 박명우씨 진짜 스파이럴로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것처럼 두면으로처럼 한번 좀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걸로 좀 뛰어서 한번 가보세요 깽깽이로 그렇지 아 얘 너무 시킨다 아 괜찮아요 나중에 편집하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자 시작 그의 영원 사실 그 김현우 선수 그거 좀 궁금합니다 피조를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지럽지 않아요? 솔직하게 스핀 제자리에서 도는 건 많이 돌기 때문에 좀 어지러워요 아 그래요 그치 근데 점프 같은 경우는 되게 순간적이라 아 예 전혀 어지럽지 않고 스핀 같은 경우는 돌고 딱 나오면 이렇게 아 그런거죠 주량이 세겠네 주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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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요정 아 참 아 저희도 한번 이거 우리 그 코끼리코로 해가지고 아 코끼리코야? 네 코끼리코 그냥 도는 거야? 아 그렇죠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거 하기? 아 그거 딱 하기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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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야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캐릭터는 순간적이지만 이거는 뭐 계속 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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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어 말도 안 돼 아니 다섯 동작 만들어도 힘든 건데 지금 돌아왔어요 아 지금 돌아왔어? 이렇게 회복이 빨라요? 네 여기서 맨 발자국 아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마지막 동작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잠깐 하는데도 어지러운데 입이 이렇게 떨려 입이 확 떨려 김현 선수 이게 좀 회전을 많이 했을 때 어지럽지 않는 방법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약먹어야죠 자기만의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좋은 것 같고 아 초점 또 끝났을 때도 어디 한 곳을 보면 좀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거 우리 김현아 선수가 얘기해 주신 이 노하우대로 저희들이 한 번 저 한 번 10회 전에 한 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저거 asti 진짜로 잘한다 김현아 선수 아니 근데 저 라인하고 좀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어떻게 돼지 돌자 연하는 몸이 연하잖아 빠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